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하나의 얘기죠.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이지만요. 뉴스타파와 일부 언론단체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워낙 지금 파괴력이 크고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일단은 대선 이틀 전에 보도가 됐었고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조작된 의혹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검찰로서는 그 사실을 명명백개각에 규명하기 위해서는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송 전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사에 일해보면 알지만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초고가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쭉 봐야지만 이게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건지를 흐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굴 탄압하고 말고 여지가 아니고 이 희대의 사건을 진실을 알려서 이게 누가 잘못하고 어디까지가 잘못했는지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뉴스타파도 그렇고 또 JTBC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언론사님만큼 또 해당 기자의 사무실과 업무 공간만 했다잖아요. 언론사 전체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협조화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뉴스타파만 자꾸 언론 탄압, 언론 탄압 하는데 뉴스타파는 사실 정식 언론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탄압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냥 다 와서 보세요. 우리 아무 숨긴 게 없습니다. 이게 다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가져갈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고 빨리 그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뉴스타파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박상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서 김만배 측과 언론 대응 등을 상호 조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미경 위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김만배,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다음에 신황님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과정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냥 된 거냐. 배후 세력은 없느냐. 당연히 검찰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만배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결정한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혜, 만약에 이 가짜 일수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인데 그럼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 배후 세력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검찰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정진상, 김만배가 언론 대응한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배후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